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투두! 오늘은 복장을 보니까 뭘 할지 알 것 같아요 저도요 오늘 저희가 호신수를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드디어 멤버들 간의 앙금을 푸는 순간인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 동생들 배운 다음에 다 떼를 눕히려고 했는데 저도 연준이 형한테 써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서열 정리 한번 들어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선생님이시거든요? 좋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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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2012년 런던올림픽 동네알리스트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선수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나신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런 곳에 여러분 호신술 가르치러 감사합니다 그러면 바로 호신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몸을 지키기 위해서 낙법 좀 배우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낙법 아세요 혹시? 덜 아프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정답 떨어지는 법 떨어지는 법 떨어지는 법인데 여러분들 춤추고 이럴 때도 무대 미끄럽고 이러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낙법을 배우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낙법 가시죠 첫 번째는 유도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낙법인데 측방 낙법이에요 낙법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떨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등으로 떨어지면 후방 낙법 옆으로 떨어지면 측방 낙법 그 다음에 이제 공중 해전 낙법 한번 보여주세요 오 보고 읽다가 잠깐 앉은 거 같은데 자 가세요! 이렇게 안 짓는 거 공중 해전 낙법까지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살짝 아파하시는 거예요 측방 낙법 없인다면 표정이 이게 안 아픈 법이 아니에요 덜 아프고 근데 충격을 분산시켜서 최대한 덜 다치게 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아픈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일 처음으로 배울 거는 측방낙법이고 그다음에 넘어질 때 이렇게 손을 짚으면 다치거든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낙법 칠 때 손을 짚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몸으로 떨어지면 안 다친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꿀팁 옆으로 TV 보는 자세에서 이 베개 한 손만 이렇게 뻗으면 되거든요 그럼 낙법 끝 한 번 해볼게요 그래 바로 됐네 이렇게 카이 씨처럼 하면은 바로 그냥 유도를 배우면 돼요 나머지 분들도 한 번 해볼게요 제가 밀쳐드릴까요? 아직 그 레벨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일렬로 서서 앞에 보고 누우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디서 낙법을 좀 배워왔어요 옆으로 TV만 보라고 했더니 벌써 낙법을 치워버리지 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자 2단계 누워보세요 자 낙법 치세요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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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 치라고요 다시 반대 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다섯 번 정도 해볼게요 좋습니다 자 양팔 간격 해가지고 아 간격 확보하시고 양팔 간격 이게 낙법 연습하실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좁게 서면은 옆에 친구 얼굴에다가 낙법을 치면은 굉장히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거 노린 거긴 한데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오른쪽 먼저 자 오른쪽 자 다 같이 왼쪽 왼쪽 자 오른쪽 자 이번에 그러면 잘하니까 한 단계 더 올려볼게요 자 다 같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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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할게요 그 다음 발을 이렇게 높게 들어줘야 돼요 자 왼쪽 자 오른쪽 왼쪽 오 잘한다 더 빨리 더 빨리 오른쪽 늦어야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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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해주세요 오케이 바로 아 나 몸풀기가 이거였네요 그렇죠 자 이 정도 낙법 치면은 바로 한 파란티까지 올라가도 아 장이 있어요 한 번 껴주세요 한 번 껴주세요 와 근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처음 봤어요 진짜 아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낙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뭐 바나나 껍질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블랙 아이스를 밟고 이제 미끄러졌다든지 그치 넘어진 적도 있으니까 아 그치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오 오 시뮬레이션 바나나 껍질 밟는 상황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바나나 껍질 밟으면 오 오 오 진짜 같아 오 대박 자 누워 계세요 누워 계세요 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 뚝배기 뚝배기를 지키는 거예요 뚝배기 알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넘어진 상황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냥 턱만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 자세히 만들면 돼요 그래서 자 고 이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알겠어요 자 양팔 간격으로 다시 앉으시고 앉아가지고 자 시작하면 뒤로 누우면서 머리를 딱 당기는 거예요 발 뻗으시고 자 손은 배꼽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자 오케이 자동으로 다섯 번 빠르게 더 더 더 더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입니다 형 다섯 번 아니에요? 다섯 번 추가 아니야? 언제까지 하는지 제가 한번 보려고 하겠어요 이제 오케이 후방 낙법까지 여러분들 마스터 했어요 아 잘난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보면서 앞에 바나나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 겁나지 않아도 돼요 아 대박 발꿈치 발꿈 미끄러지면 그냥 낙법 치면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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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이 차가 온다든지 차가 온다 형 뭐 그런 상황에서 치는 이제 장애물 낙법을 배울 거예요 자 다 같이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이 왼손 살짝 짚고 이 오른손을 타고 쭉 이렇게 굴러서 방금 했죠? 이 치빵 낙법을 치는 거예요 오 잘하네 어디서 좀 배웠는데? 맞아요 진짜 처음 한 거예요? 오비나 오네 진짜로? 잘하네 와 이 정도 되는 분은 바로 탈행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이건 대한체육계의 손실이야 자 다른 분들도 오른쪽부터 한 분씩 갈게요 다 할 수 있으니까 네 할 수 있어 이렇게 타는 건가요? 네 그런 느낌인데 양손 이렇게 짚고 자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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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할 때 오른발은 땡기고 왼발은 피는 거예요 살짝 오른발은 땡기고 왼발은 피는 거예요 오른발은 땡기고 왼발은 피는다 자신 있게 오이 오이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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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밥으로 오이라고 넣어가지고 살짝 제가 걱정을 했었는데 아주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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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고요 완벽 그 잡채 그 잡채! 네 자 그 다음 장애물 없으세요? 피디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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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는데 왜 갑자기 쏘세요 쏘세요 일단 장애물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선생님 좀 더 가요 조금 낫겠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 높은데 에이 선생님 더 더 더 진짜요? 진짜요? 아 반대로 자 보여드릴게요 진짜요? 잘 봤을 때 다음 거 배워볼까요? 자 할 건데 여러분의 장애물은 오세요 낮추세요 여러분의 장애물은 이 정도 네 장애물 앞에서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 있는 사람 한 명만 할까요? 그럴까요? 자신 있는 사람 한 명 할까요? 이 사람만 할까요? 자신 있는 사람 한 명 할까요? 아니, 가위바위바위바위바위바 아까 전에 낮추는 제일 잘 치신 진짜 다치기 싫으시죠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겁나는 게 다다 난 믿어요 다급하다 다 해야겠습니다 낮아지는데 좀 낮아지는데 자세가 점점 낮아지는데 리워드 오! 다 mitt rot 100점 100점 한 명만 더 해보자 누구 추천 얘야 왜? 왜 나야? 아니 아니 여기서 할게요 카메라 방향으로 혹시 방송까지 생각하시는 저 믿으시죠? 어이! 오 좋아요 소리로 다 하는데? 오 대박 운동신경들이 다들 좋아가지고 이거를 그냥 뚝딱뚝딱 와 낙법 이렇게 빨리 배우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요? 국가대표 코치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낙법은 거의 국가대표급이에요 맞아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진짜요? 이번에는 티키톡 가서 왔어요 호신술 넘어갈까요? 자 저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호신술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호신술 뭐예요? 위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본인은 지키는 거죠 본인은 지키고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은 도망가는 거예요 절대 대치할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 거예요 최악의 최악을 위해서 알아만 놓는다 배워만 놓는다를 기억하시면서 호신술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뭐죠? 자 우리가 살다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나 혹시나 누군가가 손목을 잡고 말을 끌고 가려고 할 때 손목을 잡혔을 때 쓸 수 있는 호신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쪽 이제 팔을 잡혔을 때 첫 번째는 이거를 손을 쫙 펴가지고 이렇게 팽창시켜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그거를 안쪽으로 돌려가지고 톡 빼내면 돼요 저 한 번씩 해볼게요 선생님 저는 구멍이 안 생겼는데 어떡하죠? 빈틈없이 잡혔는데 어떡해요? 근데 괜찮아요 아 근데 이게 팽창... 한번 잡아주세요 왜요? 봐봐 저도 구멍이 이제 안 생겼잖아요 아 그러네요 손이 엄청 크시네 엄청 커요 자 그러더라도 이걸 팽창시키면 자 여기서 늘어나는 거 보이죠? 꽉 잡아봐 보여줄래요? 아 이거는 오른손으로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경찰에 신고 있어요 누가 살살 잡아요 어설픈 친구라서 설명을 못했는데 두 가지 이론이 작용하는데 얇은 면으로 바꾸고 내가 이렇게 그냥 당기는 게 아니고 이 팔꿈치를 상대 쪽으로 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주기 때문에 빠진다 괜찮아? 어 털려 일종의 지렛대 원리죠 레버리지 자 그러면 둘씩 잡고 연습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잡혔어 돌려 치면서 얼굴이 치면 되잖아 맞지? 아니 타격을 하면 안 되지 상대가 다치잖아 돌리고 싫어 이게 제 등이 팽창 돌리고 돌리고 당기고 그렇죠 여기다 한 번만 오케이 팽창 그렇죠 안쪽으로 돌리고 당기고 아이 훌륭합니다 허펫한가요? 최고의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리로 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리로 오라고 오 나 세게 잡았어 아 그래? 잘했어요 이리로 와 이리 와 이 자식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하지 마세요 잡혔을 때 팽창시키고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내 몸이 빠져서 팔과 어깨가 일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상대를 본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그때 도망을 가야 돼요 완전히 탈출을 하고 도망을 가야 돼요 아 그럼 자 이제 도망가는 것까지 한번 연결해서 해볼게요 힛 힛 힛 그렇죠 그렇죠 첫 벌렛 뻑 불안한데 좋아 좋아 이런 응용 능력이면 어떤 상황에서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어요 아 좋네요 자 그대로 릴레이로 잡아주고 하고 잡아주고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태현씨는 언제 하나요? 아 맞네요 태현이는 뭐 제가 할까요? 네네네 그러시죠 너 어디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러지 마세요 갔다가 미끄렸다 오 좋아요 박수 박수 이게 맘에 간 도망가 오 잘하네 여기서 팽창하고 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바나나 껍질이 있었어요? 네 측방 납법까지 아 측방 납법까지 아 이러지 마세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하 오 좋아요 좋아요 오우 잠에 물락 최고예요 진짜 운동심이 좋겠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요 다들 악영 경기를 기가 막히게 하네 이리 와 이리 와 안 돼요 이리 와 뚝배기 뚝배기 깨졌잖아 뚝배기 깨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뚝배기 깨져요 뚝배기 다음 넘어갈까요? 아 깨끼리 잡혔을 때 자 앞에서 어깨 이런 식으로 잡히면 내 어깨로 막아놓고 상대 팔꿈치에 대고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쭉 당겨주면 아 아프겠다 아 너무 아파 보여 당겨주고 여기서 여기서 핵심이 상대방이 이제 이쪽으로 돌게 놔두면 이스케이프 되니까 내가 좀 내 쪽으로 땡겨? 빠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아 아 해보는데 아파 보이잖아요 세게 하면 아프니까 여러분들이 살살하셔야겠죠 아 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팔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방 이렇게 팔꿈치 잡고 그 다음에 이 손도 같이 잡고 아닙니다 이쪽 손만 아니라 맞아요 어 그래서 아까 얘 아 너 아는 게 뭐야 상대방을 흥분시키면 안 돼 자 상대방한테 잡혔으면 머리로 막고 잡고 같은 팔 쪽으로 팔꿈치 감싸안고 바깥쪽에서 감싸안고 오른발 뒤로 빠지면서 눌러주면 돼요 네 그렇죠 오케이 내 몸 쪽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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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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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기면서 아 잠깐만 흥분시키면 안 돼 자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할 때 이 저기는 이제 사람의 이 구조 인체 구조를 이렇게 좀 하면서 잘 느껴야지 이건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면서 사람의 관절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자 야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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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어 그러지 마세요 알겠어요 놔주세요 먼저 놓으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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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세요 또 완벽한데 자 너 이리와 너 돈 좀 임냐 응 아 했으면 하지마 에스테트 형이 이게 뭐야 이 손이 어깨에서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어깨 어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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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해갖고 무릎을 누르고 이앗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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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렵네 하지 않았어 너무 잘했어 너 좀 따라와봐 저기 으슥한 골목에서 우리 열기를 좀 할 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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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따라가긴 놓아봐 빨리 따라오지 마기로 약속해 자 이러면 그 안에 이제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칼 튀어나와 김영쌤 편지 대주신다고요? 괜찮아요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잘 편집해 주실 거예요 아니 나 집중이 안 돼 따라오세요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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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마세요 그렇죠 먼저 놔주세요 잘하네 잘하네 어깨를 잡혔을 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으로는 어깨동무를 하고 데려갈 때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가고 있는데 온다 상대방의 붙은 팔을 그냥 돌려서 이제 넘겨야 되니까 발만 뻗어준대요 좋아요 그렇게까지 하면 어깨동무 한번 해주세요 오케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게 오신술 아닌가요? 근데 어깨동무를 할 줄 안 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저 백미러 백미러가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됐다 됐을 때 이미 벌어졌을 때 그 신술은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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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을 가정하는 거라고 그렇죠 사실상 여러분들은 보디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네요 회사에서 고용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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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만약에 만약에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어깨 올라오는 상대 쪽에 있는 팔을 딱 이렇게 세워요 쭉 최대한 쭉 뻗어요 그다음에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가게 이렇게 그리고 뻗은 쪽 다리를 쫙 펴고 아뷰 아뷰 오케이 마지막 기합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그 괴한한테 아 얘는 뭐 유단자다 학창 시절에 뭔가 배웠다 아 아 아 그리고 그리고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 이제 알릴 수 있도록 동시에 그런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도록 기합을 넣으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기합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뭐 이제 뭐 오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대방을 더 자극하게 아뷰 하고 아 아뷰 무술 유단자다 이런 느낌을 자 기합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우렁차게 다 같이 아뷰 한번 자 하나 둘 셋 아뷰 그러면은 아 와 배웠다 이거 내가 한 번 더 공격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인상을 준단 말이에요 자 오케이 바로 실습 갈게요 이것도 테링해서 가르치신 아 이거는 제가 그 자 자 아 이쪽으로 했죠 자 이렇게 먼저 가고 계세요 어 친구 어 이리 좀 따라와봐 어 어 이리 좀 따라와봐 반대팔을 빌려야지 아 아 개 개 개 사랑이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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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요 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벌써 뒷골목 끌려갔어요 그럼 뒷골목에 벌써 뒷골목까지 가면은 이 괴 안에 패거리가 한 세, 네 명씩 있잖아요 아니 질문이사 솟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 솟는 거예요? 아 잘했어 잘했어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자 어 친구 어? 돈 좀 있나? 아 발 발 발 아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냥 이렇게 나쁜 놈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발을 이렇게 해야 되나? 발을 안 빼면 상대방이 이렇게 그냥 흘러가니까 상대방이 걸려 넘어지라고 발을 걸어주는 거예요 아 상대방 앞으로 다리를 뻗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뒤로 걸으실 거예요? 이게 완료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자 하이구 너무 창의적이야 맞아요 자 친구 우리 저기 조용한데 가서 얘기 좀 할까? 아 뷰 어 좋아요 오 엑셀렛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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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자 다음 가죠 자 너 잠깐 따로 와봐 어? 아 이러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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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하냐 같이 같이 해 같이 넘어가네 여기는 여러 다양한 일들이 생겨 단 한 명도 평범한 사람이 없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서 차 한잔하고 가 좋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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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술의 귀지 와 유가 진짜 잘하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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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잘 지키겠네 벙규 씨 레츠고 미리부터 저기 하고 있지 마요 이거 얼마 있어 뒤져서 나오면 10원당 100대당 꽁트 잘하시네 꽁트 잘하시네 꽁트 잘하시네 꽁트 잘하시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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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좋아요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제 상대방이 절대 2차 시도를 못하겠죠? 혼자 먼저 가면 어떡해 좋은 도주였어요 도주가 제일 좋으니까 어깨통무 하기 전에 먼저 가는 거 이런 거 좋은 거 같아요 네 인기차게 느껴졌을 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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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기감지 살기감지 안 돼 안 돼요 좋아요 좋아요 쟤들 안 걸렸는데 넘어가셔 오른손을 당겼어요 방금 내가 이걸 하려고 했어요 자 여기서 방금 뭐를 잘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 손으로만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손까지 당겨가지고 저는 동자로 당겼어요 박수 박수 그냥 어리둥절한데 이런 학생들이 그 선생님이 하나를 가르치면 이제 둘, 셋을 아는 그런 학생 훌륭합니다 좋은데요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어깨동무 당해가지고 이제 끌려갈 때 대처 상황 이제 한번 배워봤고 자 그 다음은 머리채 잡혀 저도 궁금하긴 하네 일상생활에서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 중에 하나인데 머리채 잡혔을 때 이건 탈취할 수가 있는 건가? 없다고 생각하죠 궁금하죠? 궁금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채를 잡혔을 때 왜요? 아니요 이쪽에 보여주세요 헤어 하셨는데 자 잡으세요 잡았죠? 자 양손으로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 머리를 이렇게 같이 숙으면 이렇게 그러면 자기 아파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 다음에 빠른 도주 근데 다들 머리하고 왔으니까 안 잡을게요 이거 참고만 하세요 야 잡아봐 그러면은 머릿결 튼튼하게 잡아봐도 돼?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할게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너무 세게 하지 마요 오오오오 이렇게 괜찮으세요? 본인이 왜 무릎 꿇는 거야? 진짜 꺾이네 무릎 아파 근데 진짜 꺾이네 어이 어이 해봐 일로와 너무 세게 하지 마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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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꺾여 이게 자기가 내려가면 각도가 안 나와서 자기는 버텨야 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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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형 다시 잡아 다시 잡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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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했어 냈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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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제 놓친단 말이야 어 그러네 어 좋다 이거 좋았네 어이 진짜 아프다 근데 아이씨 얘머리 잡기가 싫은데? 아플 거 같아 아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어 아아 자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계안이 이제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러면 다행인데 이제 계안에게 이 위기사항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이 팔이 이렇게 이거밖에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일단 풀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낮추면서 팔꿈치를 들면 이게 오 이 그 고리가 빠져요 그 다음에 잡고 바로 아무치기 아무치기 와 멋있다 와 근데 그 와중에 측방낙보 치시네 그러니까 낙보 계셔 어 측방낙보 안 치면 이제 뚜껑이 깨지니까 자 잡고 자 무릎 낮추면서 그대로 만세 그렇죠 어 그 다음에 탁 잡고 잡고 겨드랑이 끼고 끼고 아무치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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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한 분씩 하도록 할게요 다 치실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너가 먼저 해봐 어 어 자신이 없어서 자 여기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딱 잡았죠 이러지 마세요 어 그렇지 잡고 아 좋아요 우와 괜찮아요? 대박 대박 어 어 두 번째는 네가 해야 될 거 좋아요 좋아요 아 뭔가 걱정되는데 오 방금 진짜 대박이었어요 아 이거 생각보다 더 숙여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진짜 대표님한테 인사를 해야 돼요 야 하면은 잡고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인사 이야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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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슬로우머산 괜찮으세요? 아 괜찮은데 자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받아줘서 그렇지만 이렇게 인사가 약하면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떠주고 빠져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한 번 하다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 엎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인사를 강력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시겠죠 네 좋아요 오케이 자 염준 씨 인사 강력하게 하세요 대표님한테 그렇지 잡고 오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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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를 할 때 내 이제 엉덩이로 상대를 좀 약간 그냥 쳐주는 어 그래요 오케이 지금 캐치했죠 네 먼저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대로 가세요 야 좋아요 좋아요 강하게 강하게 오 퍼펙트 이런 느낌으로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범규 씨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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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 셋 대표님 그렇죠 야 참납법 이 와중에 측방 납법 좋았어요 아 아 죄송하세요 진짜 보이죠 자 그렇게 이제 잘 탈출을 했으면 네 이제 구멍질할 때 상대의 펀치가 날아올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펀치가 날아올 때 자 펀치가 날아올 때 아니아니아니 때리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들 같은 경우에 흥분해가지고 펀치를 한다 어 그렇죠 이렇게 라운드 펀치 훅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훅으로 컴온 이얍 자 여기서 머리만 싹 숙이면 돼요 그리고 상대 중요한 건 상대방 쪽으로 과감하게 한 발 가는 거예요 이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이제 1차적인 제압이 끝났는데 여기서 이제 유도의 이제 밭다리 후리기 딱 걸고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팔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트라잉글 상대방이 이제 완전히 제압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 분들한테 아 빨리 뭐 112에 신고를 해달라든지 신고해주세요 어 자 이거는 멤버끼리 한번 해볼까요? 봐봐 너가 오른손으로 와야 돼? 근데 나 왼손잡이니 어떡해 아 그러면 왼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죠 그건 안 중요해요 자신 있게 하면 돼요 아니 중요해요 자 왜 어느 손으로 칠 거예요? 어느 손을 쳐줬으면 좋겠어요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칠게요 오케이 자 이 손 날라오면은 숙이고 그렇죠 어깨 올라가고 걸고 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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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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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딱 여기 붙어가지고 몸으로 딱 이거를 머리랑 이거를 딱 어깨로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야 임자씨가 왜 때리려고 했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주먹었으면 곱게 들어가라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하고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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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오 카운터 쳤는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 raf시 고소 그러면 좋아 가방 걸고 Forest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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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숙이면서 카운터를 쭉쭉하면 안 되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헤링으로 가야 되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가 카운터를 안 치냐 이 카운터를 쳐가지고 상대방에게 물리적 타격이 있으면 우리도 상반이다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고 안전하게 제압을 하기 위해서 이 호신술을 배우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시였어요 예스 다 가시죠 오이 오이 내가 막아? 네가 막을래 이번에? 아 내가 때릴게 내가 때릴게 너 안 해봤잖아 아 그래 저를 때리는 거 좋아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지 수고합니다 자 그대로 거기서 반대로 해볼게요 수빈 씨가 이번에는 펀치 잠시만 잠깐만 맞아 맞아 그렇게 막 잘 됐어요 이거 막 어깨로 손만 올라가면 잘 잘 잘 잘 영환주라고 하던데 뭔가 이상한데? 그냥 끌어안고 주저앉았는데 오 방금 백두룩을 끊어가지고 좋은 예시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거도 할 수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충분히 가네 와우 와우 자 이렇게 와우 자 할 수 있는데 맞다리가 이제 가장 쉽고 간결하니까 이제 맞다리를 했는데 수빈 씨는 그걸로 하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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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상대방이 정면에서 주먹질 할 때 베어받고 그 다음에 발차기 발차기를 할 때 어떻게 대체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발차기는 두 가지 상황인데 차세요 네 얍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옆으로 돌려차기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통 이제 흥분하면 이렇게 차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프론트킥 자 찬다 이렇게 돌아요 그 다음에 발을 스케치 그리고 자 여기 뭐 손 날을 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도에 모두 걸기라는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차면 제 앞 끝 오 멋있다 우와 진짜 유용하겠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옆으로 이렇게 날아올 때 자 이러면 딱 잡아요 한 방 맞아도 크게 뭐 아프지 많이 아픈데 크게 뭐 어쨌든 행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받치고 그리고 뒤에만 발만 딱 찍혀줍니다 안다리 구리기로 됐죠 멋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세 분은 앞에 프론트킥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은 안다리 구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 분 먼저 오세요 자 프론트킥 그냥 손 받치고 그냥 손 받치고 손 받치고 받치고 왼발로 왼발로 발만 치면 돼요 왼발로 쓰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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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베리 나이스 잘 넘어졌습니다 내가 잘 넘어진 게 아니에요 형이가 잘한 거지 자 프론트킥 슉 그렇지 잡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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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베리 굿 베리 굿 베리 굿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죠 최고야 태릉이야 태릉이 자 돌고 왼발로 잡고 탕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참 유용하다 이거 그 다음은 자 자 여기서 이제 옆으로 발이 옆으로 날아온다 무조건 한 대 맞는 거지 자 하나 둘 셋 빡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세 달 방금은 태권도 7단의 발차기도 저렇게 제압이 가능한 그런 진술이었어요 역시 역시 뮤리 뮤리 자 이렇게 이제 주먹질 그리고 발차기 입식타격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그 다음은 이즈에 부터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해 풍기 대처 난이도가 어 어렵다 다 나오는 거야 진짜 별걸 중심 먼저 낮추고 뭐야 어머 될 거 아니야 진짜 유도를 처음 한다고요? 저희 마을을 제2의 서울로 만들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당연히 제가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노그루트가 나올 수 있도록 파이팅 카메라 그럼 잘 보이는 위치에 보통 있을 거예요 모아를 믿을게요 여기 투자하시죠 아 투자했어요 50만 원 투자했습니다 일단 와 재밌다 재밌다 와 이거 게임 뭐야 너무 재밌어 해줘요 다 protects 이쪽은 여기가 아 여덟 우리 갑자기 아멘